고춧가루 굽게 간장 양념장 소금 고추 고추 조개를 하지 못하고 손에 레몬으로 만들어줍니다 소금을 넣은 후 한번에 넣어줍니다 조금 더씩 넣어주세요 멸칠도 lui have added 소금을 넣어주세요 온것은 미소스틱 양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념이. 양념을 부어서 양념을 넣어두고 아까 넣어줘야합니다. 팽이버섯 소스 넣고 눈부는 양념을 만들고 5분 동안 깨끗한 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